안녕하세요 여러분, 타이밍티비에요. 오늘은 ASMR 해볼게요. 바로, Let's get it! 이렇게 하면 햇빛이 잘Explosion. 약간의 생선한 것들은 저렇게 잘하니까 JeromeDiJrvtsk 제한이링아있으면 햇빛이 잘하는 것들듣고 여기가 더 맛있게 보셨나요? 저는 내 랩링아리가älletивают 날이 정말 재밌어요.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이렇게 만족 성장 기울이 상자 성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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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이렇게 다 먹었는데 더 배가 고파요 여러분들도 늦은 시간에 기름진 거 먹지 말고 이렇게 신선한 야채를 먹고 피부 좋아지세요 여러분 안녕